오오오오! 제가 더 세지 않아? 때려버릴 거야. 약간 피하면서 해, 피하면서. 재민아! 해봐. 어 약간. 아직 안 해봤다가 처음 봤잖아. 태격차가 너무 나는데. 무슨 딱 다음을... 2학년하고 4학년하고 어떻게. 아니 태양, 태양이라게 해, 태양이라. 아니 글 올리면 그냥 저기서 심판을 보세요. 아, 바들이 더... 지금... 태윤이가 힘이 좀 세 보여서... 긴장했어 지금. 넘어질 것 같은데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지긴 싫은 거지. 그렇지. 대현이도 한마디 해야지. 안 말할래요. 전력을 노출하지 않겠다. 양손을 잡아주자. 손을 매겨올게. 괜찮아 좋아. 안정적으로 하네. 손을 매겨올게. 괜찮아 좋아. 대현이 파이팅. 잘 버티고 그러지. 이겨수팀의 봉제민 선수가 이겼습니다. 재민이 잘했어 잘했어. 태현이 잘했어 잘했어. 태현이 잘했어. 아빠는 바로 넘어질 줄 알았는데 엄청 잘한 거야. 태현이 잘한 거야. 저는 아빠들이 저렇게 애기들 들어왔을 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게 너무 좋네요. 울까봐. 울면 진행이 안 돼. 잘했어 잘했어. 분위기가 저렇게 좋은데 울어요? 울어요 울어요 울어요. 슈퍼 지앤에 힘 대결입니다. 힘 대결입니다. 이수와 이민아. 와 드디어 왔구나 왔구나. 와 이거 어떡해. 와 진짜 힘 대 힘이다 힘. 가자 가자 가자. 어휴! 와! 육지! 앙 밀려고 아무도. 묽직해! 어휴! 어휴! 어! 코 다쳐! 아니야 아니야. 아직 안 나갔잖아. 아직 안 나갔잖아. 해! 아버지들! 아버지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. 아이 나갔어. 어휴! 어휴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네 아니야 아니야. 안 나갔잖아. 민아 힘 진짜 좋네요 현재 최강 파워 디네는요? 우와 떨린다 잘 버텼어 수아 잘 버텼네요 잘했어 수아야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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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쫄았어 두 살 어릴때도 잘했어요